민숙이 일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2년째 되는의 둘째 딸 이래 여호와께서 신의 광량의 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의 수를 그 가문과 가족에 따라 각 남자의 머리수대로 금형수를 세어라 노아 아론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의 수를 부대별로 세어라 그리고 각 지파에서 각 가문별로 지도자가 한 사람씩 나오게 해 너희와 함께 일하게 해라 너희와 함께 할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로우벤 지파는 스테우리 아들 엘리술 시모온 지파는 수리사 때의 아들 슬로미엘 유다 지파는 안미나담의 아들 라손 이사갈 지파는 수알의 아들 느다네 스블론 지파는 헬로니 아들 엘리암 요셉 후손들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 문하세 지파는 부다수리의 아들 가말리엘 베냐민 지파는 기도온의 아들 아비단 단지파는 암미사 때의 아들 아예세 아셀 지파는 억울한의 아들 바기엘 갓 지파는 두엘의 아들 엘리야사 납달리 지파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다 이들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로서 자기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지파의 지도자였으며 이스라엘 각 부대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지명을 받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딸 1일이 온 회중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가문과 가족별로 20세 이상인 남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명수대로 등록시켰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가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수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에 마다들인 루벤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루벤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4만 6천 5백 명이었습니다 심오온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심오온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5만 9천 3백 명이었습니다 가세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갓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4만 5천 6백 명이었습니다 유다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유다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7만 4천 6백 명이었습니다 이사갈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이사갈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5만 4천 4백 명이었습니다 스블론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스블론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5만 7천 4백 명이었습니다 요셉의 자손들 가운데 곧 에브라임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4만 5백 명이었습니다 문하세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문하세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3만 2천 2백 명이었습니다 베냐민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베냐민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3만 5천 4백 명이었습니다 단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단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6만 2천 7백 명이었습니다 아셀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아셀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4만 1천 5백 명이었습니다 낙달리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낙달리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5만 3천 4백 명이었습니다 이것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각 가족을 대표한 이스라엘 12명의 지도자들이 조사에 등록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등록된 사람들은 각 가족 가운데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합계는 60만 3천 5백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서 그 조상의 지파대로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매일 지파만을 세지 마라 그들을 증집자의 명단에 넣지 마라 대신 너는 매일 사람들이 증거계가 보관된 성막과 그 모든 물품들과 거기에 속한 것들을 관리하게 하여라 그들은 성막과 그 모든 물품들을 나를 것이며 그것을 위해 성길 것이며 성막 둘레에 진을 칠 것이다 성막을 거두어야 할 때면 매일 사람들이 그것을 거둘 것이며 또 성막을 쳐야 할 때면 매일 사람들이 그것을 칠 것이다 다른 사람은 누구든지 성막에 접근을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부대별로 깃발에 따라 진을 쳐야 한다 매일 사람들은 증거계가 보관된 성막 둘레에 진을 쳐서 내 증거가 이스라엘 회중에게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매일 사람들은 증거계가 보관된 성막을 지켜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민숙이 이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각 가족을 상징하는 깃발을 따라 진을 치되 해막 둘레에 조금 떨어져서 진을 치게 하라 해가 뜨는 동쪽으로 진을 치는 사람들은 부대별로 유다 진영의 깃발에 속한다 유다 자손의 지도자는 안미나다비아들 나손이다 그 부대의 수는 7만 4천 6백 명이다 유다 지파 옆에는 이사갈 지파가 진을 친다 이사갈 자손의 지도자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다 그 부대의 수는 5만 4천 4백 명이다 또 다른 옆은 스블론 지파가 진을 친다 스블론 자손의 지도자는 헬런의 아들 엘리아이다 그 부대의 수는 5만 7천 4백 명이다 그러므로 유다 진영에 속한 부대의 총수는 18만 6천 4백 명이다 그들이 제일 먼저 이동한다 남쪽으로 진을 치는 사람들은 부대별로 루우벤 진영의 깃발에 속한다 루우벤 자손의 지도자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스리다 그 부대의 수는 4만 6천 5백 명이다 루우벤 지파의 옆에는 시무원 지파가 진을 친다 시무원 자손의 지도자는 수리사 때의 아들 슬루미엘이다 그 부대의 수는 5만 9천 3백 명이다 또 다른 옆은 갓지파가 진을 친다 갓자손의 지도자는 루우벤의 아들 엘리아사입니다 그 부대의 수는 4만 5천 6백 명이다 그러므로 루우벤 진영에 속한 부대의 총수는 15만 1천 4백 명이다 그들은 두 번째로 이동한다 그 다음은 회막과 레이사람의 진이 부대의 한가운데에 위치하며 이동한다 각 부대는 진을 칠 때와 마찬가지로 자기 부대의 깃발을 따라 이동한다 서쪽으로 진을 치는 사람들은 에브라임 진영의 깃발에 속한다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다 그 부대의 수는 4만 5백 명이다 에브라임 지파의 옆은 문하세 지파가 진을 친다 문하세 자손의 지도자는 부다수리의 아들 가말리엘이다 그 부대의 수는 3만 2천 2백 명이다 또 다른 옆은 베냐민 지파가 진을 친다 베냐민 자손의 지도자는 기드온이 아들 아비단이다 그 부대의 수는 3만 5천 4백 명이다 그러므로 에브라임 진영에 속한 부대의 총수는 10만 8천 1백 명이다 그들은 세 번째로 이동한다 북쪽으로 진을 치는 사람들은 단진영의 깃발에 속한다 단자손의 지도자는 암미사 때의 아들 아예셀이다 그 부대의 수는 6만 2천 7백 명이다 단지파의 옆은 아셀 지파가 진을 친다 아셀 자손의 지도자는 오구란의 아들 박이엘이다 그 부대의 수는 4만 1천 5백 명이다 또 다른 옆은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친다 납달리 자손의 지도자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다 그 부대의 수는 5만 3천 4백 명이다 그러므로 단진영에 속한 부대의 총수는 15만 7천 6백 명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깃발을 따라 맨 마지막으로 이동한다 이들은 각 가족에 따라 징집자의 명단에 등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든 진영의 부대에 소속된 총수는 60만 3천 5백 명입니다 그러나 내일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등록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행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각자의 깃발을 따라 진을 쳤으며 각자 자기 가문과 가족별로 이동했습니다 시편 44편 하나님이여 우리가 두 귀로 들었습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의 시대에 주께서 하신 일들을 그들이 우리에게 들려줬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에 우리 조상들을 심어 놓으셨으며 주께서 그 민족들을 치시고 우리 조상들은 권창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팔로 구원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의 오른손 주의 팔 주의 얼굴 빛으로 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내 왕이십니다 야곱을 위해 승리를 명령하소서 주를 통해 우리가 우리 적들을 물리칠 것이며 주의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맞서 일어나는 사람들을 짓밟을 것입니다 나는 내 화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 칼도 내게 승리를 안겨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적들에게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셀라 그런데 이제 와서 주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고 수치를 주십니까 더 이상 우리 군대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주께서 우리를 적 앞에서 물러나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멋대로 약탈해 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내어주셨고 이방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리셨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에 넘기시니 주께는 돈벌이도 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웃의 비난거리가 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 봉보기가 되게 하시니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고개를 쳤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혼란스럽고 내 얼굴이 수치로 뒤덮였으니 이는 나를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들의 빈정거림 때문이며 적들과 보복하려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했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않고 주의 언약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으며 우리 발걸음도 주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자칼의 처소에서 우리를 쳐부수셨고 죽음의 그림자로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우리가 혹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더라면 혹은 이방신들에게 손을 뻗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설마 모르셨겠습니까 주께서는 마음의 비밀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 하루 종일 죽임을 당하니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은 신세입니다 오 영하여 깨어나소서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러나 우리를 영영 외면하지 마소서 왜 그렇게 주의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처참함과 억압당하는 것을 잊고 계십니까 우리 영혼이 흙먼지에 처박혔고 백가죽이 땅에 붙었습니다 이러나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라도 우리를 구원하소서 마지막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